그러니까 인여한 위원장도 홍준표 시장과의 여러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구까지 달려갔는데 글쎄요, 인여한 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런저런 작심 발언을 들으면서 약간 멋쩌고 하는 표정도 지었는데 아까 서정옥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에서 준석이를 아이고 얼마나 조리돌림으로 했습니까? 이준석은요, 국민의힘에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 사태를 만든 게 대통령 믿고 설치는 철모로는 덧보잡아 애들인데 걔들이 지금 당을 다 지배하고 있는 판에 안 들어올 겁니다. 이 체제 하에서 비례대표 정당만 장당하더라도 열석 가까이 차지할 수 있는데 이준석이가 지역구 나가겠다고 목매달 필요는 뭐 있어요? 노은혜 가본들 이준석이 100%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영악한 이준석 전 대표가 모를 리 있을까요? 그새요, 마저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설치는 철부지 득보잡들. 이준석의 성상납 주홍글씨를 써서 조리돌림을 했다. 이준석이요, 당을 창당을 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먹잇감이 될 겁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네요, 신지호 의원님.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믿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를 꽉 누르다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그냥 자동적으로 뻥튀기 돼서 그냥 앉아서 열석 쉽게 얻는 뭐 이런 건데 저는 저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콩 시장께서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나온 열석이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요.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도 그런 게 나왔던데 민주당이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만약 이준석 신당이 출연하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율 잠식하는 것보다도 민주당 지지율 까먹는 게 그게 더 클 것이다, 그거 아닙니까? 민주당 쪽에서 이탈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정서적으로 이준석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한국 보수 진영하고도 이미 갈라선 거라고 봅니다. 더 이상 이준석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보수의 일원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주 토요일 그다음에 복국 사건, 복국직 사건하고 이제 정서적으로 이게 이미 인성의 문제로 이게 프레임이 바뀌면서 정서적인 정리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보여지고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비례신당도 나오고요. 이준석 비례신당도 나오면요. 결국 민주당 자기 살 깎아먹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제부터 나오는 얘기가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과거와 같은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이런 입장인데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전 4년 전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또 가는 거 아니냐. 꼼수 위성정당들 또 출연하는 거 아니냐인데 민주당이 생각을 바꿨어요, 지금. 바꿔가지고 이제 그 병립형으로. 그러면 저렇게 비례정당이 쓸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홍 시장께서는 그런 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열석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제도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면 열석은 그냥 한두 석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겁니다. 한 두 석도 쉽지 않을 것이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보태면 신재호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제가 동의하면서 총선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여당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야당입니다. 이 말은 이준석 당이든 조국당이든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여당이고 나머지는 다 야당이니 저는 표를 잠시해도 야당 표를 잠시할 것이다. 이준석 당이 이래 봅니다. 우리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신당이 만약에 꾸려지게 된다면 아까 신지호 의원께서도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민주당이 최근에 보고서 하나를 만들어서 당 지도부랑 공유를 했는데 이준석 신당이 뜨면 오히려 국민의힘 진영에서 이탈되는 것보다 이 민주당 진영에서 이탈되는 표가 더 많다라는 사실이 보고가 됐다고 해요. 그게 오늘 중앙일보 보도의 핵심인데 우리 조기현 변호사는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글쎄요. 그 여론조사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준석 신당이라는 게 아직 실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긴 하죠. 이준석이라는 인물만이 부각돼 있을 뿐이지 여야 지금 거대 양당 구도에서 제3세력으로서 어떤 걸 지향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같이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약간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동할 가능성은 없지는 않은데 이준석 신당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긴 한데 아무래도 보수들을 그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제 이준석 신당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국민의힘 쪽에서의 이탈이 더 많지 민주당 쪽에 이탈이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현대 신당 논의도 여러 사람들을 이준석 대표가 만나고는 있지만 실제 당이라는 하나의 결사체로 가는 데까지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보면 지금 당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과 리스크를 검토해야 되기 위해서 이런 여론조사를 가지고 문제의식을 공유는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조금 얘기 보태드리면 지금 연동형 비례제가 계속된다고 하고 캡이 원래는 30석이었다가 47석까지 풀리기 때문에 그러면 5%의 지지를 받아도 7석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지지율을 받지 않더라도 지금 제도가 진행된다고 하면 여야 합의로 변경이 아니라 진행된다고 하면 그 정도라서 사실 신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당이든 민주당이든 다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는 것을 보면 이준석 신당이 아니라 이준석, 유승민 신당입니다. 이준석 플러스 유승민 신당?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아직 합쳐진 상태가 아닌데 어차피 합쳐졌다고 가정했을 때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